아 이게 없어, 야 왜 불이 내가 그냥 이 상태로다, 어째? 조금 땡겨서 그래, 아니 저기에 확 근데 호주야 나무를 좀 더 큰 걸 넣어 큰 거에요? 중간에 너무 비어있어, 나뭇끼리 이렇게 좀 붙어있어야 불이 더 잘 붙지 근데 지금 어떻게 다시 쌀 수가 없잖아요, 지금? 한번 다시 쌀까요? 응 다시 쌀요? 너무 비어있어, 다 아니, 다 자기만의 불빛은 방식이 있어 난 불 모르니까, 난 불 모르니까 저 형이 딴 거 못하는데 불은 잘하거든요 어우, 진짜? 의자진이 불은 잘해요 중간에 너무 비어있어, 호주야, 저게 아 그러면은 최호 바보니, 이제 아 승관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와, 다 네 더 가져다 더요? 네 아 아 오우 그냥 막 때려 넣네 될 것 같은데 이제 와 이거 소수 이렇게 못 넣을 것 같은데 올려봐 아니 엄두가 안 나는데 생각보다 불이 너무 커요 저봐 저놈 얹으면 돼 지금 니가 밑을 잡아서 그런가 물 끊어? 아 된거야 이제 됐지? 네 호주야 나무가 이게 좀 빽빽하게 붙어있어야 불이 잘 붙어 알겠습니다 나무끼리 부딪혀야 돼 그렇게 너무 틈이 많아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딱딱 붙으면 안 되고 조금씩 틈만 놔두고 근데 나무끼리 이게 부딪혀야 불이 잘 붙거든 응 무조건 껍질을 밑에 둬야 껍질이 불이 잘 붙잖아 어? 와 진짜 불 너 옛날에 최지우 방에 불 떼고 니가 다 했지 않았어? 어? 그때 막 성 싸듯이 니가 지우 누나 거의 불 타 죽으라고 진짜 그때네 진짜 그때네 진짜 그때네 진짜 그때네 lake 지우 날씨 지우 진v 지우 Не